코스모 신소재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떤 회사냐고 물어봤을 때는 이차전지 쪽에서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존재합니다. 음극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회사는 바로 음극재가 아니라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빈도를 봤을 때 양극재가 음극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특히나 내년에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는 연 35,000톤의 양극재를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MLCC 관련해 가지고 일형필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 3분기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월달 대량의 공급계약 체결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적 부분과 대량의 공급계약 체결 과연 어떤 걸 말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고요. 실적부터 먼저 확인을 할게요. 1분기 때 16억, 2분기 때 22억, 3분기 때 33억인데요. 영업이익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3%, 5%, 7%로 계속해서 증가가가 되고 있다. 계속해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부채 비율은 78%로 지금 절반 가까이 낮추어 놓은 상태고요. 거기다가 당자 비율은 30에서 62%까지 올려놨다. 물론 이 당자 비율을 조금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보율은 372%인데요. 아니다 380%, 380%인데 이 정도면 합격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BPS가 3835원에서 5187원까지 장부상의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금액이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A33억밖에 못 버는데 15,000원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을 생각했을 때 작년에는 더군다나 적자였는데 많은 정도를 유지했던 거를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실적이 가면 갈수록 증가율이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저는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11일 날 큰 계약건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2차전지용 양극칼 물질 공급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극칼이 양극제입니다. 양극제 같은 말이에요. 양극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60억을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니까 거의 1년에 지금 걸쳐서 들어가고 있다. 1년 1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 1개월에 1560억이면 결코 낮은 계약수주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60억이죠. 여기 여기는 이제 여기 4분기까지 합한 거고 내년에 1560억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미 5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이 아니라 50% 이상의 매출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실적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미 확정지원 매출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솔직히 저는 이 13,000원 이 13,000원대부터 사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없고 몰라온 상태고요. 근데 지금도 지금이라도 이거 사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인적으로 15,000원 15,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 15,000원 아래에서는 아래에서는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0원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가격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년에 내년까지 가지고 간다면 정고점인 17,400원 충분히 넘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 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날짜별로 이렇게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맨 앞에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다우산업 그리고 나스닥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의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작 30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이렇게 개장했습니다. 나오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재 시간 9시 1분에서 종목과 그 다음에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무료 추천주를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